마이뮤직 더 펑이 엄마 둘 셋 렛츠 겟 크리지 따자하 워머쉽 위키미키 네 저희 위키미키가 세 번째 미니앨범 하이덴 시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읍씨는요 경쾌한 드럼 사운드 그리고 아주 리드미컬한 씬스 연주와 중독성이 넘치는 훅 멜로디로 이루어진 댄스팝 장르입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마이뮤직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렛츠 겟 크리지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